서산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. 이번에 발표된 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철도건설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 이번에 대산항 인입철도가 반영되면서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후속 조치가 추진됩니다. 대산항선 철길이 열리게 되면 대산공단을 비롯한 서산 서북부 기업들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물류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서산시는 앞으로 2025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.